했으니까 빙을 한 게 나은 거 같아. 잘했어. 어디 갔냐? 돌진다 돌진. 막아 막아. 또 돌진한다 또 돌진한다. 서먼 아이시클 임팩트. 또 블락을 해 자꾸? 아이씨. 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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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난다. 난다 난다 요. 또 지형죽을 갖고 싸우네 치사하게. 하이하이. 잠깐만요. 매직 에어로. 서먼 아이시클. 어디냐 어디냐. 가만히 좀 서라 좀. 다이아몬드 더스트 쓰고 퇴장인가요? 다이아몬드 더스트 쓰고 퇴장인가요? 다이아몬드 더스트 쓰고 퇴장인가요? 리밋트 치유의 바람 너 정신 알뜸 못 차리냐? 썬다라 야 정신 차려 뭘 써야지 깨냐 만능력? 잠깨 능력? 뭐야 무슨 상태에요 저게 마비에요? 어 깼다 마법을 마구마구 먹여주겠스 아 죽는다 우리 열이 죽었네요 그냥 막자 벽 뒤에서 파우스 안맞아 점프에서 때려봤자 저거 어떻게 맞추니? 인간적으로 헐 철이 헐 헐 헐 헐 헐 끈질긴데 오오오오오오 구했어 구했어 빨라 때리기야? 빨라 때리기 있어?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? 아 이거 클라우드 아이 다이 클라우드 다이 레이즈 일단은 일단은 피해야 될 것 같아 바퀴가 있으니까 아 또 침묵 걸렸어 이거는 어렵다 어려워요 보조전이 어렵네 아이템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텐데 어 그죠? 어렵네 어려워요 그냥 다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? 불렀는데? 굴렀는데 다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해보자 비전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아 보스가 아 움직여야 되니까 웃기지 않아요 약점을 아들 쓸 수가 있나 아 자 클라우드 비전 한번 어 자 필살 리미트 클라임 바퀴가 돼 바퀴 파겟 바퀴 바퀴 와 이건 아프다 아프다 레즈 쏜다 메가로 에어레스 한번만 더 살리고 티파로 MP를 한 번씩만 채우자 에텔로 클라우드 침묵 걸렸어요 에텔로 티파 한 번씩 더 채웠고 와 이건 약점이 없나 얘는 빠이가로 왼쪽 바퀴 됐다 오케이 아 어렵다 멈추질 않으니 얘가 오버드라이브 엘블리자 에어롱 됐다 아 폭질려가지고 열리고스 오 티파 센 진작에 그렇게 때리지 엘블리자 에어롱 성불하는구나 잘가 얘들아 뒤에 그림 같은게 그려있는데 엘블리자 에어롱 오이소 응 으으으으음 됐어요. 주인공 아 빠릿도 여기 있었네. 와 자기들이 공격하는 거면서 자기들이 하는 거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이고 좋았네. 또 막 달려나가지. 또 막 달려나가지. 또 막 달려나가지. 얘들 또 왔어. 얘들 약점이 모임. 호흡문의 마무리로 돼있네요. 경직되었을 땐 어떻게 약점이 있네. 패면 되겠네. 방어가 약해졌다. 디먼저. 올리자라 전체 먹어라. 또 한 번 전체. 전체 마법 두 방어 진짜 세다. 에어리스 벌써 리밋트 다 찼어. 도대체 마법 두 방어. 떼어. 그냥 뭐 고기방패인데요? 스킬이 없어. 더 올라갔네. 에어리스. 에어리스는 뭔가 알고 있는데 보입니다. 그 얘들이 이번에는 방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에어리스가 얘기했거든. 쟤들이 자꾸 방해를 해 스토리를. 우리가 이제 딴 원작보다 다른 걸로 가려고 하면 방해를 하는 것 같아. 에어리스. 어 왜지 날쌌는데 생각보다 어휴 야야야 형도나 왜 형도나 맞습니다 으 아 그래 compliment те 아 그 emi 바다 윙크스! ジェシー! バレット! 웨ッチ いいな ディファの指示に従え 来たな 何でもや 来たな 来たな ええ 来たな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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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フィエン 来たな あら きたな 来たな テンディアイテムを 取り出して 혼자 싸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회피공격 하나만 살게요 회피공격이 왜 이렇게 안나오지 깜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드 강아가 없됐네. 와, 쉴드 갖고 왔어. 뭐가 났니? 뭘로 때려야 되니? 마법으로 때려야 되니? 마법으로 때려야 되니?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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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걸린 거야 지금? 저 혼자 럭키 약합니다. 뭐야 어디야 여긴데 아 얘들 또 있네 아 빅스 비엑스 말하자. 여기가... 전주가다. 클라우드. 말하자. 말하자. 감사합니다. 안 죽는다. 톡톡톡톡톡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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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직... 가기... 아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우 깜짝이야 틴 불 아 지금 서러오기 뭐하냐 아이씨 아하 차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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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